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브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약길에 있습니다 알리스온이라는 친구 집인데 알리스온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는 날이에요 첫날 친구 집에 있다가 여기 식구가 지금 4명 있는데 저 때문에 4명이 한방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데 너무 덥고 힘드실 것 같아서 새밤을 호텔에서 다시 가다가 마지막 날 이제 이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가브리엘 갑니다 올해 올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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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로 Ворд.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알리스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TV를 샀어요 할머니와 어머님이 본인들 집하고 모습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알리손이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알리손의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리손 어디서 가요? 저는 아킬로에쿠와돌 아킬로에쿠와돌 지금 어디서 가요? 저는 아킬로에쿠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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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굉장한 친구예요 아킬로에쿠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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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나 어머님들이 그렇지만 계속 밥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레이나 클라우디아 레이나 클라우디아 아킬로에쿠와돌 아킬로에쿠와돌 너가 아이구 마이구 넌 울어 왜 울어 안민족 다시 아킬로에쿠와돌 아킬로에쿠와돌 어디가을여 아킬로에쿠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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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가봐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헤어질 때 되겠습니다 어디서 또 만나요 박혜, 우리 기다려주세요 믿고 싶지 않아서 머물러서 사진찍고 왔는데 저도 되게 울컥하네요 여기는 진짜 할머니 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You know, I'm really sad too 진짜 슬퍼, 알리스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브리에라 고마워 알겠습니다 Bye Bye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Bye Okay, Bye Bye 항상 짧으면 길면 3, 4박씩 하고 떠났는데 항상 언제나 이별은 힘드네요 아까 가브리엘이 되게 그래가지고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로치기 되게 짧게 있었는데도 뭔가 되게 불쩍 했네요 조금 이 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알리스온 카브리엘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뵙는 날까지 진짜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경우만 가지고 이제 에카도르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이제 페르르 나이트 버스를 타고 갑니다 짜오 에카도르 좋아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ALL